고맙습니다. 반갑습니다. 양구에 대해서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홍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김말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제조업을 하고 있다면 일단 저에게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당뇨완과 연구하고 보다 많은 분들이 양구에 반반 오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종가스님 반갑습니다. 유튜버 활동은 TV주정이라고 하고요. 충주에서 왔습니다. 충주? 네. 저희가 오면서 멋진 풍경을 저희 당독과 몇 장 올렸는데요. 저희가 구독자가 8,700명 있는데 본인 지금 호기심 같고 양구에 가보겠다고 하신 분이 몇 분 계십니다. 오늘 1박 2일 동안 멋지게 담아서 더 홍보활동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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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전하는 생태관광 쪽으로 저희가 홍보화해서 계획을 해줬거든요. 마침 한림성중대학교 밖에서 교수님 때문에 연계가 돼서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진행했는데 오늘 진행은 1박 2일 코스고 명당이 급하게 내려가 보니까 숙소 잡고 이런 게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양구에 있는 자연 광치 자연 휴양림 아마 전국 휴양림 중에 손가락 5개 안에 들어오는 휴양림이에요. 굉장히 잘 되어있고 찍을 것도 많으실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DNG 생태공간인데요. 그럼 여기가 DNG라는 것은 두 타이언 일보하고 해안 턴치불 일세가 전부 다 DNG에 들어가는 곳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13년도에 환경부 지정이 돼서 14년도부터 생태공간 활성을 위한 사업을 진행했죠. 생태공간 활성화는 보조금을 가지고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 예산을 가지고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관광을 통해서 지역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증대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고요. 또 하나는 이런 협력을 해서 하는 단체가 어떤 주민의 활성화를 좀 더 보관하고 버전을 높여서 지역의 어떤 사경기업이 살아가고 또 이분들이 자연 환경 보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맞설 수 있는 제도가 바로 생태공간 저희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협약식을 진행하고 협약식 대표는 반지석 부수님 양구 DNG 생태공간 홍보 활동 MOU고 양구 DNG 생태공간 홍보 협약서 양구 DNG 생태공간 협회는 한림성신대 글로벌 관광학과와 함께 양구 지역 DNG 생태공간 우수지역을 생태공간 유치사로 통해서 DNG 생태 농촌 체험 마을과 병행한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이 창출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생태공간 유치인 자연보전과 생태공간 유치에서 적극 협력에 남겨서 다음과 같이 해당합니다. 목적은 본 협약은 양구 DNG 생태공간 지역의 홍보를 위한 전국 유튜버와 연계한 DNG 생태공간 프로그램의 홍보항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정했습니다. 협약 단체 기관은 다응상에 대여 상호 협력한다. 양구 DNG 생태공간 협회는 환경부지원 양구분청 생태산림과가 감독하여 DNG 생태공간 지역의 자연보전 활동을 변화하여 수련 자원을 통한 DNG 생태공간 활성을 통해서 지역경제 도움의 역할을 한다. 두 번째는 한림성신대학교 글로벌 건강학과 커뮤니티 유튜버 교수 반태석님과 함께 양구 DNG 생태공간 협회는 DNG 생태공간지 두타연 펀치골 양구 생태공간 활성화를 위한 주기적 또는 계절별로 생태공간 프로그램을 참여해서 유튜버 회원들을 통해 공부한다. 세 번째는 양구 DNG 생태공간 대화 한림성신대학교 글로벌 건강학과 DNG 생태공간 체험 프로그램의 시대 변화에 따라 상호 협력하여 프로그램의 질적 현상을 위해서 연 2회 이상 토론 및 개선과 전국 유튜브 활동으로 참여해서 체험할 수 있도록 공부할 수 있도록 생각합니다. 본 협력은 단체끼리 하는 거고 유튜버 전체 전국에 있는 유튜버와 같이 하는 거니까 최소한 2년간의 협력을 맺고 별도 다른 의사가 없으면 1년씩 연장하는 걸로 자동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따라서 본 협력서에 명시되지 않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 서로 협박해서 결정하고 두구를 작성해서 한 곳씩 보관합니다. 2022년 10월 30일 양구 DNG 생태공개장 김일교 한림성신대학교 글로벌 건강학과 교수 안태성 서로 섬유하시고 교환해서 또 아래에다가 풍경시를 하겠습니다. 자, 풍경하시고 일어서셔서 서로 앞쪽으로 하시고 교환하시고 그럼 이제 앞에 두시고 이렇게 사기 한 번 찍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다시 한 번요. 하나, 둘, 셋 네 자, 이렇게 회사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그림을 많이 보시고 또 좋음을 많이 촬영해서 양구가 입사는 것을 많이 홍보 좀 해주시고요. 그 대신에 저희들도 이렇게 국장님이 한 번 모시고 좋은 데만 모시고 갈 겁니다. 오늘, 내일 가시는 동안은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한 마음으로 양구시면 일단은 먼저 신경이 젊은이 있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있으면 이 신경이 젊은이 되어서 서로 엉덩이 몰라볼 수 있습니다. 화이팅!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아서 이런 말이 잘 나옵니다. 청춘이 또 돌려집니다. 청춘이 청춘이 우리가 새파란 전문 나라로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거기 위험해 주시고요. 어쨌든 오심으로 환영하고 오늘, 내일까지 무탈없이 건강하게 많은 관광도 되시고 유튜브 촬영 많이 하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저를 지금까지 꾸준히 응원해 주시고 현장에 늘 함께했던 이재승 교수님하고 함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승 교수님 함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재승 교수님은 어디 사람을 데리고 다니시고 제자들의 여행을 저희 추천해서도 오셨거든요. 이렇게 한 번 오시면 또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한 바퀴 다니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보물처럼 모시면 되실 분이십니다. 제가 간단하게 1분 쓰고 이재승 교수님 1분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양구는 제가 15년 동안 기도하던 곳이었고 양구가 수도권의 중심에 대해서 휴양처가 되기를 바랬겠고 또 치유처가 되기를 바랬어요. 그런데 우리 이번에 자유치유 원장님까지 모시고 왔기 때문에 뭔가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되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릴 것은 오직 양구만 1박 2일 동안 양구만 생각하시고 그리고 나면 모든 게 다 네트워크가 될 겁니다. 마음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양구에는 정말 좋은 분들이 많이 계세요. 마음이 열려 계신 분들이 양구를 충분히 다 돌아본 다음에 각 단체, 지역별로 양구가 어떻게 할 것인가 넓게 보신 다음에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귀한 것 사목자님 정말 고생 많으셨고 회장님 너무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유들이 이렇게 따뜻하게 황제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협약식을 통해서 또 상호, 서로 발전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이 자리에 앉아서 사명감을 느낍니다. 양구를 어떻게든 홍보해서 더 많은 발길이 이곳 양구를 찾아오면서 양구 군민들을 더 잘 살게 더 발전되게 더 많은 사람이 이곳 환경을 느끼고 이 좋은 양구의 기운을 받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다는 걸 잠시 생각했습니다. 보다 많은 분들이 양구를 방문해서 지금 사라져가고 있는 환경 생태계 다시 한번 자각하고 그리고 양구를 더 발전시키고 살아 생동하는 그런 양구만 되도록 우리 함께 유튜버 우리 작가 선생님들 모두 다 함께 노력하시면 분명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양구를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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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화는 가장 зах타배 저의 문화에 가추를 사이드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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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